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실병으로 물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9월 27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를 자국 명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실시했던 주민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찬성률이 최대 99%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일 안에 영토합병을 선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현지를 점령한 가운데 선관위가 주민들을 방문하여 사실상 투표를 강요했으며 비밀투표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논란도 선거기간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투표는 안전상 이후로 첫 날간 선관위가 주민들을 찾아가 투표용지를 수거하고 마지막 날인 이날 하루만 투표소를 여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등 사방세계는 병합투표 규탄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고 유럽연합과 나토는 즉시 노골적인 국제적 위반이라며 투표 관련자들을 제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투표로 이 지역을 정식으로 자국명으로 선언한 뒤에는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을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번 투표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 3곳에서 대규모 누출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드스트림 1, 노드스트림 2의 발트의 해적원 3개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의도적인 무언가로 인해 생긴 누출이라고 합니다. 이 행동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드스트림의 누출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풀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새로 동원된 병력을 헤르송과 하르키우 최전선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바로 전선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병력 보강에는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우크라이나 반격에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러시아군의 이러한 대응은 전사자만 더 늘리는 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9월 27일 쿠팡스크 북쪽의 오스키강 동쪽 기슭에 대한 공격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큰 철도 교점 중 하나인 쿤올스크 부즐로비를 탈환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북동쪽으로 진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폭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을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리만의 북서쪽으로 진격했습니다. 대포위를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리만에서 북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되는 지점을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며 로저베와 루비티시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리만이 포위 직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리만 주요 소도시를 점점 점령하며 리만은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리만으로 향하는 러시아 병참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내 측근이라 러시아군은 바우무트 인근인 쿠르드미부카와 자이치의 마요르스크를 공격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제수들을 끌고 와 총알바지로 쓰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제수들을 일렬로 세워 걸어가게 한 뒤 우크라이나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진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도내 측근에서 진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헤드손에서는 지속적으로 서로 간의 포격전과 소규모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니프로강에서 도화중인 러시아 바지선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카오부카 다리를 수리하는 러시아군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요 거점과 러시아 탄약고, 방공 시스템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하여 크리비디에 있는 우크라이나 공공기지에 대한 피해를 입혔고 우크라이나 방어젠지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가했습니다. 또 미콜라이유의 산업기반 시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이란산 무인기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전역에서 사용된 무인기 사용 횟수만 50회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